이거 영상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. 이거 어떤 영상이 어떤 사람이 캡처한 겁니다. 맞추시면 제가 아이들 깨우는 이거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여자의 힌트 그 앞에 경찰이 앉아 있습니다. 여자아이인데 하나 더 곡성 저도 안 봤어요. 거기 나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오케이 얘가 여자애가 요거는 잠자는 애들 깨울 때 쓰른 오오오오 초 네 요즘에 교권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교권침에 상한 내 길이 1위가 뭔지 아세요? 잠자는 애끼보다 실팔소리 듣는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사는 근데 얘네들이 왜 그랬냐면 자기가 자는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요. 내가 제가 생기부장 하면서 너 인마 선생님한테 왜 이랬어. 오 선생님 저도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랬나 아이 저 PC방인지 알고 지네들이 자면서도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모를 만큼 자요. 그러니까 애가 그냥 친구가 깨운지 알고 그랬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시네요. 이런 자 보험을 계획하셨어? 이제 이걸 제가 상품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애들 깨울 때 흔들려서 깨우지 말고 요거를 보고 그냥 들으면 애들이 가관이에요. 이걸 귀를 싹 대주면 눈을 뜨면서 그렇게 좋냐 이게 누가 마시나요? 네 불 좀 켜주세요. 불 켜주시겠어요? 네 바로 요거 곡선에서 무엇이 중언디 앞에만 유형 한번 뗄게 정말 이럴게요? 영화 속 저도 우리 애들은 다 봤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거 저거 예 이거 네 양 동SP 네 응 나 거 씨 주먹어냐고 제가 학교폭력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장명의 생활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중한지 지랄이요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가 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어른이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애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난리야 난리가 그런 마음으로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지 당신도 당신 애를 지금 건사하지 못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또 제 엄마 아빠가 또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걸 또 애 앞에서 보여줬거든 그대로 애 또 딸 못하라 하는 건데 자 애가 사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른이 나는 뭘 해야 돼 기회다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못했던 거 이번 기회에 애를 교정시켜야지 그렇게 해야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생활기록비에 그까짓 들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야 무엇이 중헌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 학부모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담법 여기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상담한 사례예요 첫날 그 사건 접사건이 보고 될 때부터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문자로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은 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관련된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고 이것대로 준비를 차분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안내를 뭐 재심이나 뭐 행심판이나 법원 이런 것도 다 안내를 해줘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가 누구 편을 들까 아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그런데 생활지도 문양이나 담임이 아예 쿨하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심의 기회가 있고 또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이를 제대로 여태까지 아이가 이렇게 궤도를 벗어나서 생활했던 그걸 바르게 돌리자는 목적이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만 볼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 거죠 그걸 몰라가지고 또 그 아저씨 이모 삼촌이잖아 그 사람들한테 다 그게 변호사들 따까리들이잖아 그래서 거기 학교폭력 이거는 변호사에서 날로 돈먹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붙어 키울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거 학폭신고하려는 학부모님께 처음으로 안내하는 거죠 언니 이거 신고서식이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작성하시고 증거가 있으면 사진으로 청구하시고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면 가업기획의 양쪽 당사자들이 다 학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이렇게 하다가 생활지도 부장은 3년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2년 하고 다른 분이 교체해 주셔야 돼요 저 3년 하다가 결국 우울증을 하죠 그래서 공무상병가 6개월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숙명료 중에 생조부장님은 저 같은 케이스를 해가지고 자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상병가 공상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순직 처리를 됐습니다만 생기부 선생님들도 생기부도 2년까지만 하고 3년부터는 좀 돌아가면서 고생하셔야 돼요 아니 또 근데 뭐 보니께서 그냥 나는 생기부 체질이다 그러면 하나도 없어 내가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 모르겠어요 네 저의 집중력을 잘 안 돼 네 네